음악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충치 제거를 하고 본을 떠서 제작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디지털 작비 같은 경우에는 본 따로 떠서 하는 것 없이 바로 구호 안에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충치 제거한 부위를 스캔을 한 후에 그게 자동으로 전송이 되시면 그 안에 디자인을 거쳐서 최종 밀린 머신에서 수박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보통 제작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 걸리고요 10여 분에 바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시간도 절약되시고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치수나 이런 신경 쪽 손상 가능성도 적은 편입니다 다양하게 응용은 가능하지만 보통 간단하게 인네이라고 하는 재료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네이라고 하는 것은 충치 수박을 간단하게 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크라운이라고 해서 전체를 씌우시게 되는 치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보통 임플란트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어부트먼트라고 하는 보통 기성 제품을 쓰지 않고 저희 병원에서는 맞춤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부트먼트 제작 후에 그 위에 씌워지는 크라운까지도 스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